네 안녕하세요 보마스쿨 수학 강태우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건데 아마 대부분 친구 많은 친구들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보면 쉽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선생님 문제를 좀 적어 놨어요 이런 형태인데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인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얘고 가 조건 좋고 나 조건 좋고 마지막에 얘를 해석하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씩 해석해 나가면 돼 여기 쓱 이어놓게 밑에다가 조건도 정리한거 쓸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요 첫번째 가의 첫번째 거 f1은 2다 이걸 정리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f에다가 1을 넣어 1을 쓱 대입했더니 칙칙칙 대입하면 어떻게 되요 1 플러스 a 플러스 b 곱하기 2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정리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거 a 플러스 b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게 첫번째 정리 두번째 두번째 거는 f'1을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거야 f'x가 필요하다는거죠 그러니까 f'x는 f'미분해버리자 자 그럼 다항감수 미분법에 의해서 얘네들은 2x 플러스 a의 2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될거야 그럼 얘네들 뭐를 묶어요 묶어요 2의 x제곱으로 난 먼저 써줄게 이렇게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의 x의 플러스 a 플러스 b더라 이렇게 해석이 될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넣어? 1 넣자 1 넣었더니 여기다 써줄게 1 넣었더니 2에 가로열고 쓱쓱쓱 넣었더니 3 플러스 몇 a? 2a 플러스 b라는 값이 나오던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쉽게 해석되죠? 자 그러면 얘가 2는 2라고 했으니까 이거 값은 얼마다? 얘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거 헐 자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먼저 해석해줘야 되는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모르는거 두개 식두개 뭐할수있어 서로? 연립할수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연립해주려면 봐봐 얘 간단해 얘 뭐로 바꾸면 돼? 그냥 b는 마이너스 a더라 한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a 값 몇 나오겠어? 마이너스 2 나오겠다 자 그럼 여기다 써줄게 여기다가 a는 뭐다? 마이너스 2다 그럼 이쪽에 a가 마이너스 2니까 a 플러스 b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b는 뭐가 나온다? b는 2다 이렇게 정리하고 시작하는거야 그래서 a 마이너스 2고 b인거 확인됐죠? 자 그래서 요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바꿔낼 수 있어 어떻게 바꿀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값을 정리를 하는거야 뭐라고 했나? a 값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다 알았으니까 fx는 x제곱에 넣어주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에 곱하기 2에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시작하는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나고 선생님 오늘 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를 보겠죠 나를 봤더니 합성함수 형태인데 f'x라네 아까 f'x를 한번 구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쓸 수 있잖아 왜냐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fx 뭔지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럼 여기다가 쓱 구하러 가자 f'x를 구하자면 미분 한거 안한거 더하기 안한거 한거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2에 2의 x제곱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2의 x제곱이 나올거야 그러면 얘네 여기 보면 쓱 쓱 쓱 쓱 쓱 지워지면 남는건 뭐가 될거다 얘네 둘을 더하겠다고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봐봐 x제곱의 형태에서 얘네들 다 지워지고 남는거는 얘만 남겠네 그치?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엔 뭐야?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만 남겠다는거야 그러니까 얘도 지워주고 다 지워내고 이 값이 얼마더라?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다 여기까지 적어주는거야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얘를 구할 순 없어 g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순 없어요 관계식만 나와있을 뿐 자 그리고나서 그냥 f'x가 얘인것만 알았어 그 다음에 얘를 봐야지 이제 hx 형태가 f inverse x 곱하기 gx 형태래 그러면 h'2를 구하겠으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해야 될 f'x에 대해서 아 미안 h'x에 대해서 구해놓는거야 그래서 여기다 정리하겠죠 쓱 나눠놓고 자 h'x h'x 형태 정리하러 가자 정리하러 갔더니 다 감소 곱셈의 형태니깐 중괄호 승 열어주시고 f'x의 미분값 프라임값 그리고 gx 플러스 그 다음에 f inverse x의 곱하기 g'x 형태가 나오면 되겠다 여기까지 얘기하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대입해 무리수 2를 대입해 그대로 대입해주면 h'2는요 중괄호 열고 f'x 형태의 e 집어넣은 거에 미안 이 집어넣은 거에 프라임 형태 그리고 g2 그 다음에 플러스 f'x 형태의 e 그 다음에 g'e 여기가 정리해 놓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씩 볼 거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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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뭔지 하나씩 먼저 선생님이 써주자면 얘는 뭐예요 inverse가 붙은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의 역함수의 미분법 미분법 그리고 얘는 뭐야 그냥 그냥 합성함수지 집어넣어서 찾은 거 합성함수 합성함수 자 얘는 뭐니 그냥 역함수 역함수 얘는 뭐야 g'e 합성함수의 미분법 함수 미분법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되게 다양한 걸 지금 벌써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 찾아서 그냥 계산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제 1번 2번 3번 4번 해서 다 나눌게 1번 2번 3번 4번 계산을 마저 다 하자고 알겠죠 다 뭔지는 다 알지 이제 선생님이 지웁니다 자 지워놓고 하나씩 이제 해석할 거야 하나씩 해석하자면 첫 번째 1번 액감 1번 액감 1번 액감 f1 2 1번 액감 1번 액감 1번 액감 2 2 2 2 1 2 2 3 2 3 남는 건 f inverse 뭔진 모르지만 이거 형태로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저기 가 조건에서 분명한 건 이걸 얘기해 줬다고 f'1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다며 그럼 우리 이거 알지 f'2의 inverse 형태의 2를 넣었을 때 누가 나올 것이다 1이 나올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냥 1 들어간 거 넣어 주면 되는 거야 1 들어간 거 넣어 주게 되면 이 값은 뭐가 나오겠니 바로 그냥 f'1 보니까 2분의 1 바로 나와 버리겠지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 됐습니까 2분의 1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값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무리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또 지울게요 쓱 지워놓고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찾아야지 두 번째 거는요 그냥 합성함수였어 그치 그냥 합성함수값 합성함수값 구하면은 g2는 자 g2는 자 저기 봐봐 gfx라고 했습니다 gfx는 gfx는 뭐더라 f'x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게 2인 게 궁금해 1 넣어주면 되겠지 x에다가 1을 쓱 넣어줬더니 gfx의 1는 값은 g2가 될 것이고 얘는 결국 f'1 값이 되더라 f'1이 뭐라고 했어 또 2라고 했네 2인 거 확인해 줬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나오더라 얘도 2가 나오더라 이렇게 정리해 준 거야 그래서 1,2번 정리해 놨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지우고 합성함수까지 구한 다음에 역함수 구해야 돼 자 f'inverse형태의 값을 구할 건데 한 번 써 놓을게요 f'inverse2의 값은 얼마 아냐? 자 f'inverse 형태는 간단해 왜냐하면 우리 아까 구해 놓은거 있었잖아 F에 1 넣었을 때 2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임벌스 치면 어떻게 돼요? F 임벌스 2 되면 뭐 나온다? 1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값도 벌써 얘가 제일 쉬었네? 1 마지막 4번 4번은요 G'이에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얘기하는 거죠? 요거 좀 잘 좀 보세요 뭐냐면 합성함수 형태가 G 안에 Fx의 형태라고 했어 G 안에 Fx의 형태가 F'x일 거래 여기가 이 됐습니까? 이 친구가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인 거 알아 근데 얘를 미분할 거잖아 그러면 봐봐 G' 안에 열고 Fx 합성함수 미분법이죠 곱하기 F'x가 들어올 거야 그럼 이 친구는 F'x랑 같은 값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 주자면 일단 F'x는 구해놨었어 여기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라고 그러니까 G' 안에 Fx랑 곱하기 누가 들어 있냐면 x제곱에 2의 x제곱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더블 프라임 값이랑 같다 그랬지 그러면 F'x인 이 x제곱 2의 x제곱을 다시 한 번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친구 위로 와볼게 쟤를 다시 한 번 미분을 해보면 미분한 거 안 한 거 안 한 거 들어가겠죠 한 거 안 한 거 하면 2x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안 한 거 한 거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야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니? x제곱 플러스 2x의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x제곱 곱 플러스 2x의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곱해져 있는 연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분해줄 수가 있어 누구랑 누구? 얘랑 얘 약분해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약분해주고 나서 대입합니다 누굴 대입해요? 여기 보면은 G'2가 궁금했어 그럼 X에다 누굴 넣어주면 돼? 1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딱 대입해주면 G'F1이니까 2가 나올 것이고 곱하기 1의 제곱이야 얘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G'2를 넣었더니 곱하기 1은 3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되겠다는 거야 3이 되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4가지 다 구해놨죠 그럼 얘네들 다 지우고 이제 계산 다시 한 번 보고 적성한 미분까지 다 확인하시고 다 지우고 이제 이 생각하면 돼 테이프하면 돼 그대로 이제 얘네들 값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다 넣어주게 되면 얘는 1분의 1 얘는 2 플러스 얘는 1 그리고 곱하기 얘는 3 정리하니까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3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나아? 4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부분을 못 찾았다는 거는 여기 빈 개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겠지 주의해야 될 거는 역함수의 역함수 형태의 프라임 역함수의 미분법 파트랑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이 나온다? 4가 나왔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